KU 개척마을, KU 파이빌? 대체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미디어관 옆 중앙광장 앞, 자연계 부지에 들어설 KU 개척마을. 영어로는 KU 파이빌이라 부르는데요. 창작, 창업, 특허, 봉사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학생들이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주고 필요한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곳이 바로 KU 개척마을입니다. 하는 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뉘는데요. 에듀케이트, 파티처럼 신나는 세미나와 다양한 경진대회를 주최하여 교육의 장을 열고 미트,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자유롭게 토이할 공간을 마련해주며 크리에이트,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볼 창작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카이브, 졸업작품 경진대회 우승작 등 다양한 창작물을 지속적으로 축적해가면서 서포트, 3D 프린터, 디바이스랩과 같은 기술 지원 및 창업 지원 등 탄탄한 대회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척하는 지성을 위한 전진기지 KU 개척마을 이제 좀 윤곽이 잡히셨나요? 그럼 7월 중에 미디어관 옆 부지에서 처음 뵙겠습니다.